제1회 국제군인 대권도 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쿠웨이트, 열단, 싱가포르, 콜롬비아, 미국 등 15개국에 160여 명이 참가해서 핀급에서 헤비급까지 열 체급에 걸쳐 경기를 벌였습니다. 이 대회는 태권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증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에 처음 열린 대회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답게 아홉 체급을 석권해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.